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제가 우동을 직접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! 재료만 그냥 각각 사온 건데 제가 잘 조리해서 한번 먹어볼게요! 국자! 다 익었어요! 클럽! 또 사먹어야겠어요! 뭐지? 그럼 또 사먹어야겠어요! 또 사먹어야겠어요! 너무 큰 거 샀는데 이게 맛있다! 너무 맛있는데? 맛있습니다! 패밀버섯!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! 이 조합으로 종종 먹어야겠어요! 진짜 다 맛있네! 육수랑 면이랑 오묵까지! 맥주 콜라 국물이 그냥 짜기만 그런 육수가 아니라 새콤한 맛도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! 와.. 후.. 슥 슥 슥 슥 아휴..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아 이거 빨대가 치는 건데 이거 안에가 비어가지고 여기로 국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안 먹었네요 아 말도 안 됐나 진짜로 단짠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도 진짜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